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구독료를 대폭 인상 했네요.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독료의 관련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종 있죠. 이 종은 알림이죠. 이 종을 터치하면 나옵니다. 이 종을 터치하면 여러가지 알림이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요금 관련 공지사항 키네마스터 6.1 놓치지 마세요. 매직 리무브라든가 등등 업데이트 아직이라고요. 이렇게 등등 여러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요금 관련 공지사항에서 이렇게 키네마스터에 공식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이거 터치해보면 지금 키네마스터 구동료가 구동할 때 요금이 1년에 지난번에 4만 9천원이었는데 그 외에 조금 4만 4천원인가 5천원인가 조금 내리지겠죠. 그런데 새로 지금 이렇게 글이 나왔어요. 키네마스터 가족 여러분께 해가지고 새로운 구동료가 여기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새로운 구동료는 월간 여기에 1만 5천 5백원 연간으로 하면 15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만 몇천원에서 5만원어치더라도 3,5,5 세 배 이상 뛰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참 많이 올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동영상 제작 앱과 비교가 돼서 과연 이 가격으로 키네마스터를 계속해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회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키네마스터는 고품질 영상 편집 페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다 해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영상 템프릿 상위인자의 요구를 반영해 재설계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새로운 편집 기능 다양한 에셋 등을 도입했다. 그 앱의 이러한 가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2002년 9월 1일부터 2002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가격으로 15만 5천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키네마스터가 굉장히 다른 앱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수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연간 15만 5천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체만으로 볼 때는 키네마스터 자체만으로 볼 때는요 충분히 15만 5천원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죠. 그 기준은 예를 들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에서 파워 디렉터라든가 또 어도읍 프리미어라든가 포토샵 그런 가격과 비교하면 키네마스터의 가격이 15만 5천원, 연간 15만 5천도 별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구독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15만 5천원을 주고 쓰러도 사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답니다. 회사 자체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이상 지금까지 키네마스터의 구독료가 대포 인상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